마빠투브 뭐야 다까랑 똑같은데? 하하하하하 파파투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냥 빠르게 창룡 스트림 2박스하고 마취한 퍼펙트 1박스 이렇게 3박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미노가 조금 피곤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궁부터 요거 창궁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창궁에는 요 프로모카드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어요 없는거부터 먼저 할게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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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쿠자 VMAX 흠 흠 흠 흠 요가램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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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 요가램V 요가램V 하나 더 났네요 요가램V V맥스죠 오 떴습니다 이거 보니까 울트라레어에요 울트라레어 자 울트라레어 저희가 창공에서 없는게 울트라레어가 뭐죠? 노랗키 오지마 고지 식스테일 고무글로브 이거 어메이징레어 맞죠? 어메이징레어 울트라레어 저희한테 없는 카드가 나오는것인지 3 2 1 기본에너지 근데 울트라레어 울트라레어에서 울트라레어에서 기본에너지가 제일 좋은거에요 이게 이게 제일 좋은겁니다 이게 제일 고가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겁니다 잘 나온겁니다 이게 나오면 원래는 좋은거 나왔습니다 짠 불카모스V 그러면은 7장 나왔죠 7장 불카모스V 갸라도스V 요가람V 요가람V 갸라도스V 맥스 레쿠자V 맥스 기본에너지 울트라레어 울트라레어중에서 가장 좋은게 이거에요 좋네요 잘나왔네요 없는 카드가 나와도 좋구요 요게 나왔으니까 요것도 좋구요 자 다음은 마천퍼펙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저희가 마천퍼펙트는 좀 없는 카드들이 비교적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카드 나오면 좋구요 예 그리고 제가 원하는거는 마천퍼펙트에서 제가 원하는거는 마천 두랄루돈 하이퍼레어 두랄루돈 하이퍼레어가 저희한테 없어요 네 왜요? 오른쪽으로 하나 두개 어 그치 두개도 없지 자 이제 나오길 원하면서 기대해보면서 벌써 처음부터 나왔네요 더스티나V 어 떴습니다 슈퍼레어 뜬거 같은데 뭐이? 슈퍼레어 저희한테 슈퍼레어가 다 있는데 없나? 다 있나? 자 슈퍼레어 뭔지 보겠습니다 자 파비코 부장조 아차프 풀 베이스 카드 3 2 1 2 3 금랑 오 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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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랑이 트레이너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거죠 네 트레이너 카드 중에서 금랑 나갔습니다 역시 금랑 멋있죠 네 금랑 트레이너 카드 중에서는 금랑이 제일 좋습니다 네 트레이너 카드 중에서는 배고 자 짠 두랄루돈 2 2 2 2 3 4 5 5 5 5 5 5 더스티나 브이 맥스 나왔습니다 더스티나 브이 맥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7장 나왔죠 7장 잘 나온 겁니다 더스티나 브이 더스티나 브이 스위큰 브이 은범브이 더스티나 브이 맥스 두랄루돈 브이 맥스 금랑 수퍼래요 7장 나왔습니다 잘 나온거죠 자 이제 세번째 요거 창공 프로모카드가 있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 우리 여기에서 저희한테 없는 카드 나오면 좋겠구요 없는 카드 두장있죠 없는 카드 두장 아니면은 레코자 특일 나오면 좋습니다 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옆에 민호가 있구요 옆에가 심심해서 민호가 왔어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레코자 브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제발 저거 나와라 하 어 어 아니네 아 짠 베로트 브이 나왔습니다 베로트 브이 이게 옆에가 여기 옆에가 색깔이 있으니까 마치 뜬것처럼 보이네 짠 베로트 브이 맥스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짠 아 자 불카모스 후디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짠 갸라도스 브이 맥스가 나왔고요 갸라도스 브이 맥스가 나왔고요 어? 뭐 떴는데? 뭐 떴는데? 자 자 보겠습니다 포금곰 통통코 태국진의 야거리 뭐 떴는데 잠시만요 오오오오 레큐자 브이 슈퍼레어 아 좋은거죠 레큐자 브이 슈퍼레어 역시 좋습니다 아 좋은게 떴네요 아 멋있죠 이 레큐자 브이 슈퍼레어는 굉장히 멋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봤을때 진짜 멋있습니다 아프지 이거 극랑급이 극랑급? 극랑버터꺼 좋지 자 다음에 짠 망나뇽 브이 이 특일이 없단 말이야 어 망나뇽 망나뇽 특일이 없어요 요것만 잡으면 사실 그 울트라레어 없는거는 사실 굉장히 싸거든요 자 자 민호가 벌써 뜯었어요 민호가 뜯어서 꽝입니다 하하하하 자 끝났습니다 아니 민호야 너 안한다면서 왜 아파 옆에 아파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거야 어 아 진짜 자 역시 저럽니다 심심한데 심심한데 하기는 싫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또 아빠 옆에 와가지고 또 저렇게 자 오늘 세번째 세번째 창공에서는 망나뇽 불카모스 V 데로트 V 레쿠자 V 제라더스 VMAX 데로트 VMAX 레쿠자 V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어우 세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요정도면 자 오늘 카드 나온거를 종합하자면은 더스티나 V 두장 요가렘 V 두장 불카모스 V 두장 스위쿤 한장 음번 한장 갸라도스 한장 데로트 한장 망나뇽 한장 레쿠자 한장 데로트 VMAX 한장 더스티나 VMAX 더스티나 VMAX 한장 갸라도스 VMAX 두장 두랄루돈 VMAX 한장 레쿠자 VMAX 한장 그 다음에 슈퍼레어급 이상으로는 금랑 슈퍼레어 레쿠자 V 슈퍼레어 기본 에너지 울트라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에너지보다 레쿠자 V 슈퍼레어 더 좋은거에요? 아냐 이게 더 좋은거야 이게 더 비싼거야 응 자 근데 요 세개가 요 세개면 굉장히 좋게 나온거죠 굉장히 좋게 나온거에요 세개는 잘나온겁니다 진짜 와 진짜 카드 잘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온겁니다 굉장히 좋게 나온겁니다 이렇게 나온거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VMA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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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프로모카드가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카드중에 하나거든요 프로모카드 요거 프로모카드가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이 샀었어요 자 한번 뜯어봅시다 뭐부터 할거에요? 아 아이 진짜 저희는 지금 원하는 카드가 딱 하나 있어요 3 3 3 2 3